제이슨 그럼 제이슨 있는데 가서 또 사자 춥지 않아? 몰라 오늘 파는 날이래 이제 신이 났네 좀 봐 신이 안 나더니 가봐 선생님이가 또 뭐라 했어? 왜 이렇게 귀여워 선생님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왜 기분이 안 좋아 지금 손가락 부러져 손가락 부러지고 아퍼 얼마나 아픈지 않아 여기 선생님은 왜 때렸어? 안 때렸지? 그럼 어떻게 혼냈어? 몰라 내가 뭘로 놀았는데 선생님이니까 놀지 말아 아 놀았구나 학교에서 놀은건 제일 잘못한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가 막대기면은 선생님이들 옛날 선생님들은 진짜 무서웠어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게 매맞고 공부했어 안 해왔어 그러면 할머니가 홈 워크 안 해가지고 진작 맞았어 홈 워크 안 했어요 왜 왜 이렇게 매매 맞았어요? 매매 엄청 맞았어 너는 호목 잘하지 근데 내일은 해올거야 그랬는데 홈 워크 해올거야 그랬거든 근데 또 해기 싫어서 또 안 했대 칸도우도 터졌어 너네 할머니 옥복 안 한게 지금 다 나타나버렸어 하하하하 아이고 참 여름이면은 다이빙하고 놀았지 3시까지 집에 꼭 와서 숙제 다 해놓고 공부해요 공부를 해야 이 다음에 잘 사는거야 그러면서 공부하라 그랬어 알았다고 아침에 그래 놓고서는 또 가 점심 때쯤에서 점심 먹고서 얼른 겨울에 가서 3시쯤이면 오라고 했는데 또 재밌어 이러면 시계가 없잖아 그때 어렸을 때는 시계가 부자집사람들만 참거든 그래서 시계가 없는데 이때쯤이면 3시쯤 됐겠으니 하고서 내 동생 데리고서 이제 저기서 자해전하고 저기서 자해전 아니야 아니야 쌀이까쟁이 있잖아 쌀이까쟁이 쌀이까쟁이 쌀이까쟁이를 뚝뚝 꺾어 이놈은 지집에다가 해놔고 공부를 하라고 공부 안하고 맨날 개울물에서 논다고 여기서 자해전 여기서 자해전 그래가지고 그냥 쌀이 쌀이게 만든 그거로 얻어맞았구만 그거로 막 쥐들어 펜다고 그러면 안 맞지 안 맞아 또 맞아 그럼 김영순이하고 나하고 영순아 튀어 이러면 또 튀는거야 그럼 아버지가 못 쫓어오지 그래서 막 도망가는거야 빨리 세워먹혀 아 진짜 옛날에 얘 얘가 오늘 선생님한테 야단맞았다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가서 혼내주려고 했다가 할머니들 옛날에 혼난 이야기를 지금 다 꺼내놓고 있어요 아이고 코미디 그래갖고 저 저녁때가 깜깜해지면 저녁 잤쓰고 아버지가 일찍 주무시니까 엄마가 그때 데리고 바퀴 들어가게 돼요? 네네 맛있는거 하나씩 아잇 아잇 찾아가 제이슨 어딨어 불러 니가 어딨나 제이슨 제이슨 저쪽에 있다 제이슨 여깄다 짜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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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싶은가 빨리 골라 맨날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그래 알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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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네 피자네 피자 먹을 거야 치즈 파파로니 치즈 파파로니 치즈래 치즈 파파로니 치즈 파파로니 할까 원달라 원달라 너도 이거 먹을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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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라 하이 원달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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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너도 원달라 매 내야지 본도 안내고 하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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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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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집에 많아 이거 가자 그거나 먹어 쿠키? 어떤 쿠키? 이거? 하나만 해서 앤토니하고 둘이 나눠 하나만 가 가 할머니 따라갔어 하나만 골라 빨리 하나만 골라 어떤거 안녕하세요 자 하나 골라 하나 하나 땡큐 그거 앤토니하고 나눠 이거는 앤토니하고 나눠 먹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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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앞에 타셔 휴지가 없나? 집 다 고쳐놓으셨어 그냥 그러시잖아 다녀왔어요 얘들이 이제 날아가지도 않네 두마리 다 훈련 잘 시켰어? 아구 너 잘 있었어 이기기기기 이제 걔도 뽀뽀하네 하기 싫어도 어이구 어이구 뽀뽀는 피하네 얘는 뽀뽀하지 비온다 비이네 진짜 보여줘봐 비 보여줘봐 비 보여줘봐 얘 얘들이 어떻게 하나 좀 똥쌌어 똥쌌어? 아이고 나도 밟지마 밟지마 비 비 비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가만히 있어 찍고 찍고 둘이 안 날아가고 가만히 있네 그동안 훈련 많이 시켜놨네 그동안 훈련 많이 시켜놨네 안 날아간다 신기하다 녀석들 신기하네 뭐하고 있어 둘이 뭐하고 있어 둘이 팝팝 얘 이제는 말 잘 듣는다 팝팝 얘 날개가 지금 하나는 없는데 그치 날개들이 다 망가졌다 날개들이 다 망가졌다 쇠들한테 보여줘봐 쇠들한테 올려줘봐 쇠들이 쇠들하고 있다 쇠들이 쇠들하고 있다 그치 쇠들이 쇠들하고 있다 그치 쇠들이 쇠들하고 있다 그치 둘이 저거 보고 반응이 어떤지 얼굴이 있는데 해줘봐 눈이 있는데 안 아파 손이가 아파 할머니가 해줄게 눈이 보여줄게 두리가 그랬어? 에헤헤헤헤헤헤헤헤 둘이 저라고 쇠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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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라 퇴근 감사합니다.